계속 상승하던 윤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몇 주째 빠지면서 30%대 후반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지율 이런 거 매주 발표하는 것도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선거철도 아닌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대선 치르자마자 취임식을 하기도 전에 5년 뒤 다음 대선주자 지지율을 분석하고 있는 이런 건 한국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사람 가지고 5년 새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바뀔지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여론조사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기관이나 언론이 지지율 변동 원인 분석이라고 내놓는 것들을 보면 우습기가 그지 없어요. 원인에서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결론을 보고 그냥 원인을 대충 자기 생각 속에서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별로 원인이라고 갖다 대는 게 지 멋대로예요. 수없이 많은 요소가 작용해서 여론이라는 것이 결정되는데 그 요소들을 자기 입맛대로 골라서 얘기를 하니까 어디에서는 파업의 강경책을 쓴 게 지지율 상승 요인이래고 어디서는 강경 진압 논란이 지지율 하락 요인이래고 뭐 이런 식이니까 무의미할 수밖에요. 이번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두고 여론조사 기관들은 난방비 폭탄 논란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며칠 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난방비 상승은 2021년에 문재인이 이미 결정해 놓고 간 거라서 윤 대통령 탓을 할 수가 없는데 그건 국민들이 몰라서 그렇다고 치고요. 현실적으로 LNG 수입 단가는 폭탄 수준으로 뛰었지만 한국 가스비는 단계적으로 올려왔기 때문에 딱히 그게 폭탄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재명 주장에 의하면 최근 추운 날이 며칠 있어서 난방비 폭탄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우선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진 추운 날은 고작 이틀 지속되고 땡이었죠. 그 외에는 평년보다 유난히 따스해서 이번 겨울에는 낮 최고 기온이 영하인 날을 찾기가 어려운 수준입니다.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던 유럽도 난방용 가스 수급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가 막상 겨울이 되니까 날이 너무 따스한 거예요. 그래서 긴장을 다 풀었어요. 무슨 한국 혼자서 난방비 폭탄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는지 모르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난주 추운 날에 보일러를 틀어서 쓴 가스비는 아직 청구도 안 됐어요. 대한민국 그 어떤 가정도 아직 고지서를 받은 집이 없습니다. 가스비를 시간당 결제하는 것도 아니고 대체 무슨 폭탄이 떨어졌다는 건지 가스비 폭탄이 언젠가는 떨어질까 봐 추운 날이 오기도 전에 여론이 가스비를 선반영해서 악화됐다. 그렇게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력 있는 여론이 왜 나라 경제를 말아 쳐먹으려는 범죄자 새끼를 절반이나 지지하고 이재명은 요즘 몸이 달아서 진짜로 아무거나 걸리는 대로 막 던지는 꼴을 보여주는 중입니다. 최근 이재명이 끄집어낸 얘기들을 보면 이제 막 올해 시작했는데 1월 달부터 30조 원을 추경해서 뿌리자고 하지를 않나 뜬금없이 대통령제 개헌을 하자고 나서지를 않나 그야말로 막 던지면서 하나만 걸려라 제발 하나만 걸려라 하는 게 너무 뻔히 보여요. 3조 5조 추경하자고 하면 국민들이 관심을 별로 안 가지는데 30조 한다고 하면 대충 계산해 봐도 국민 인당 한 50만 원 돌아갈 것 같거든. 그러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강남 아파트를 공짜로 나눠주는 줄 알던 그 수준의 애들이 또 혹해가지고 이재명은 민생에 신경 쓰는데 윤석열은 민생이 뒷전이다 이러면서 또 정치 쟁점을 만들 거다. 그런 기대로 막 던지는 겁니다. 나라에 30조 원 추경할 돈이 없는 거 이재명도 잘 알아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윤석열이 막아서 못했다. 이따위 그림을 그리고 싶으니까 개헌을 하자고 나선 것도 지금 너무 뜬금없죠. 그냥 이게 정치권에서 바글바글 지들끼리 끌어주면 자기한테 쏠린 관심도 좀 줄어들고 또 의미 없는 정쟁 구판을 한 판 벌일 수 있으니까 그냥 큰 주제를 뜬금없이 막 던지는 겁니다. 개헌투쟁, 추경투쟁 이런 걸로 민주당의 전투력을 몰아가야 당내 자기에 대한 불만 세력도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추경 민생투쟁 중인데 왜 당대표한테 내부총질을 하냐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이재명뿐 아닙니다. 그냥 이재명 사조직으로 전락해버린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이태원 가지고도 그 난리를 치면서 제2의 그 배를 만들어서 장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김의겸의 외롭고 눈물겨운 투쟁은 이제는 진짜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요. 웃겨서. 청담동 술자리 가지고 그 난리를 치다가 그렇게 쳐발렸으면 이제 자중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 같으면 진짜 부끄러워서 어디 산에 운막을 짓고 들어갔을 것 같은데 김의겸은 또 과거 다른 사건이랑 김건희 여사를 엮어서 주가 조작이라고 억지를 쓰다가 또 고발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종종 묻습니다. 이해가 안 간다고. 민주당은 김의겸을 왜 내치지 않냐고요. 저런 인간한테 대변인을 맡긴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아닙니다. 그야말로 김의겸은 현재 조폭 집단같이 전락해버린 민주당에 딱 어울리는 대변인이에요. 정확히 민주당이 원하는 대변인 딱 민주당 수준에 맞는 대변을 만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난방비 폭탄도 그 맥락이에요. 지금 이재명을 선두로 민주당 의원 나부랭이들이 계속 난방비 폭탄을 물고 늘어지는데 지금 인상이 2021년 문재인이 정한 거라는 증거가 다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걸 물고 늘어지면 좋을 게 없어요. 결국 자기들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제목 낚시에 사람들이 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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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점점 무덤덤해지고 또 피로도를 느끼기 마련이에요. 2008년 2014년만큼 선동질이 지금 잘 안 먹히는 이유가 뭐냐 민주당 니들 덕분에 참으로 고맙기 짝이 없게도 니들이 한 짓 때문에 국민들 수준도 좀 성장을 한 겁니다. 저 거짓말에 이제 안 속는다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번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말씀드렸듯이 저는 뭐 집권 1년 차에 41에서 37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난방비 폭탄 논란 때문이라고 치고 잘했다 축하한다 드디어 먹혔네 이야 성공했네 반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대통령만 물어뜯더니 반년 만에 유효타가 처음 나왔네 이야 민주당 잔치해야 되겠네 그러나 샴페인을 마시면서 잘 들어 니들이 이럴수록 다음번에는 이것도 안 먹힐 거다 앞으로 정부를 깔 때는 부디 참신한 것 좀 나와서 깠으면 좋겠어요. 더 좋은 건 그냥 정상적인 정치를 하는 건데 빚 내서 돈 뿌리자 이딴 개소리 말고 좀 나라의 미래라는 걸 생각할 줄 아는 정상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건데 뭐 그건 지금 민주당에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다음 유효타는 2025년 여름이나 가을쯤 나올 테니까 미리 잔치 준비들 하고 계세요. 어제 라이브에서 어떤 분이 난방비 폭탄 논란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좋은 질문인 것 같아서 영상에 좀 담습니다. 질문이 뭐였느냐 국제 가스 가격이 올랐는데 정부는 가스 가격을 올리지 않았으면 그건 정부가 잘한 거 아니냐 하는 거였어요. 충분히 혼란스러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입 가격은 올랐는데 정부가 흡수해 줬으니까 국민들에게 잘한 것 아니냐고요. 이게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사고 방식에 더 가까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부가 뭔가를 우리에게 해준다고 할 때는 반드시 이 질문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 돈은 어디에서 오는가? 정부는 생산의 주체가 아니에요. 정부 자체는 아무런 가치도 생산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돈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러면 정부가 쓰는 돈은 어디에서 오는가? 질문을 하나 더 한다면 여기에 돈을 쓰는 바람에 어디에 쓰지 못했는가? 어디에 갈 돈이 여기로 왔는가? 정부가 돈을 쓰면 정부가 잘한 거다. 그런 논리라면 의료도 공짜, 가스, 수도, 전기 다 공짜, 기름도 공짜, 집도 공짜 정부가 모조리 다 내주는 이런 나라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걸 일부라도 하는 나라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엉망진창이에요. 설명을 다 하자면 너무 긴 얘기고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절대로 이 질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질문이 우와 좌를 가르고 자유주의자와 사회주의 머저리를 가릅니다. 이 돈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돈은 누가 내는가? 정부가 가진 돈으로 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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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announc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